저 Position 현대 쫓아가구요 그리고 그 밑에 주위권해서, 계속해서 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자 연타로 갔고요! 오픈너로 갑니다 사진은 자 2번도 들어왔어요 백광이 리벨을 정확히 반지萬らい 했습니다 백엘으로 갑니다!! 바운드됐어요! 자, 왼쪽 너무 멀어요. 광둘이 강에 때려서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동점. 이제 다시 시작. 다시 리스타트가 됩니다. 마흔 득점이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합니다. 빨라요, 빨라요. 브로카운. 이성규와 펠리페가 막아봤습니다만. 사례보험. 광둘이 서브입니다. 하지만 백광인 리벼로 리쉽을 잘해줍니다. 가스파린계 대각선. 자, 일단 만들어냈어요. 역전 기회입니다. 펠리페이 헌터합니다. 자, 백광인부터 다시 시작. 다시 가스파린이 직선쪽. 정민수 리베로입니다. 준중인 스파이크. 자, 어떻게 커버 됐어요. 자, 펠리페 쪽으로 오른쪽에서 펠리페. 브로카운 역전. 펠리페가 결정적인 스파이크를 날려줍니다. 정민수의 결정적인 두 개의 수비도. 이야, 이 득점은 말이에요. 정말 큰 그림에서 나오는 득점이네요. 엄청난 득점이었어요. 이로써 코트체인지. 네트 맞고 들어오는군요. 리쉽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가스파린이 대각선 포인트. 정확합니다. 2대8. 정민수 리베로가 힘을 내주는데요. 선정인 스파이크 까발끼. 단순수 세트. 동점. 자, 강한 싸움은 사비스. 역전 펠리페. 자, 펠리페가 5세트에 팀을 이끌고 있네요. 쏘봅니다. 연타로 갑니다. 자, 정확한 시범을 냈어요. 역시 덕골으로 가는군요. 자, 펠리페의 디그까지만으로 잡고요. 광기현 나갔어요. 자, 브로크아웃. 브로크아웃을 시작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거든요. 네. 소연중에 서브입니다. 매치 포인트에서. 자, 광기현이 바쳤습니다. 정승인 스파이크. 나갔어요. 나갔어요. 경기 끝. 자, 대각선을 들여봤어요. 황태기의 손가락과 김홍정의 손가락. 확인 결과 노터치로 반복되었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KBS 료봄이 올 시즌 처음으로 파이널 접전 끝에 슬리퍼 넣었는데 그것도 1위팀 대낭전 보스였고 4라운드 첫 경기에서 3연패를 탈출하면서 시작합니다.